콜럼비아호 미국이 개발한 스페이스 셔틀 제1호기 스페이스 셔틀은 우주왕복선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우주와 지구 사이를 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인간이 탑승한 우주선은 모두 한 번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 간다는 것은 경비가 대단히 많이 드는 일이었고 이 점에서 비판을 받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을 중심으로 경비가 덜 드는 방법이 검토된 끝에 결정된 것이 스페이스 셔틀 시스템이다. 즉 이 시스템에서 하나로 조합되는 오비터, 외부연료탱크, 고체연료 로켓 부스터 중에서 오비터와 고체연료 로켓 부스터는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외부연료탱크만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STS라고 하며 이 계획에 의해서 최초로 제작된 우주선이 콜롬비아호이다. 콜롬비아호는 승무원이 타는 오비터, 외부연료탱크, 그리고 고체연료 로켓 부스터를 조합한 것으로 전체 길이는 56.1m이다. 오비터는 전장 37.2m, 전체 폭은 23.8m로 제트여객기 DC9과 거의 같은 크기이며 승무원은 7명까지 탈 수 있다. 오비터의 전 표면에는 내열용 타일이 붙어있다. 콜롬비아호는 STS-1에서 4가지의 시험비행과 STS-5의 실용비행을 하였다. 1. 1차 비행 1981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54시간 20분에 걸친 비행 발사진은 케네디 우주센터 승무원은 JW-0과 RL 크리펜이었으며 지구를 36회 전하는 동안의 긴급기본시스템의 테스트, 그 밖의 시험을 한 후 화이트샌드 미사일 발사장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2. 제2차 비행 1981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57시간 13분에 걸친 비행 승무원은 JH-8과 RH 트롤이었으며 로봇팔의 테스트, 그 밖의 시험을 하였다. 그러나 연료 전지의 일부 고장으로 예정을 단축했다. 발사진, 착륙진은 제1차 비행 때와 같다. 3. 제3차 비행 1982년 3월 22일부터 30일까지의 192시간 4분에 걸친 비행 승무원은 JR 루스마와 CG 플러톤이었으며 화물칸에 짐을 들어올려 로봇팔을 재시험하고 태양열에 대한 셔틀의 반응 테스트 및 그 밖의 시험을 하였다. 발사지, 도착지는 위와 같다. 4. 제4차 비행 1982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의 168시간 10분에 걸친 비행 승무원은 TK 매팅니 2세와 HW 하츠필드였으며 마지막 시험 비행이었다. STS-4의 특징은 제3차 비행시까지 착륙했던 모래 땅이 아니라 단단한 활주로인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착륙한 점이다. 승무원들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5. 제5차 비행 1982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122시간 15분 29초에 걸친 비행 승무원은 VD 프렌드, RF 오버 마이어, 그리고 JP 앨런과 WB 래노가 전문가의 자격으로 탑승하였다. 이것은 스페이스 셔틀의 첫 번째 실용 비행이며 자유비상하는 인공위성을 스페이스 셔틀에서 궤도에 쏘아올리는 일을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즉, 콜럼비아호는 SBS3 및 캐나다에 애닉스를 싣고 가서 정직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새 우주복을 시험하기 위한 선의 활동은 우주복에 문제가 있어 취소되었다. 지구를 일주한 후 에드워드 공군기지로 무사히 돌아왔으나 승무원들의 멀미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3년 1월 현재까지 제28차 비행기록을 세웠으며 2003년 1월 16일 제28차 비행에서는 16일간의 실험을 마치고 2월 1일을 귀환하는 도중 공중폭발되어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하였다.